신앙을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많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소 너무 좋죠. 섬김을 갖고자 하는 것보다는 섬기기를 원하고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화려한 것보다 중심이 바로 있는 교회. 그리고 사실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교회.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교회. 너무 아름답죠. 이런 교회를 정말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사이즈나 그런 어떤 물질이나 겉모습이나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장. 그래서 26절부터 38절까지 교두고 있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레시란 동네에 가서 갈릴리 자손 누구를 대하는 사람과 약관한 천혜이니 그 천혜의 이름은 나에게 하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여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느니 마리아가 천태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자라바리엘에 성례의 이름이 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이 눈을 덮으시니 이런 걸 하시사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포란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눈을 덮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에 주의 영종이 가슴로 내게 이루어지지마 아멘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화면 보시면 믿음의 순종으로 가능했던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순종으로 가능했던 성탄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날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조그만 미국기를 줘가지고 아내와 제가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맨피스 페더럴 빌딩에 가서 했는데 저희 둘이 이제 시민권 선서식도 하고요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세 분이 와주셨어요 집 목사님과 혹시 저날이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게 혹시 집 목사님 아프신 게 이날 추워가지고 그러진 않았나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집 목사님과 두 집사님 아시죠? 제일 왼쪽에 러스티 집사님 무릎이 굉장히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있질 못하시는데 저희 때문에 꼬박 두 시간을 서 계셨습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참 제가 제자리를 내드릴 수도 없고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옆에는 대니 집사님 이렇게 이제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 선서식에 판사가 있었는데요 판사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실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조 모께서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께서 1900년대 초에 맨피스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조모가 어디서 왔냐면 우크라이나, 유크라인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들 그 가정이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100년 이상을 여기 살았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에 가족이 60명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면 항상 이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 왔나를 생각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판사가 너무 따뜻해요 이민자들에게 나도 이민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 환영한다고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동시에 판사가 무섭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으로 선서하는 순간에 나와 무엇을 약속하냐면 모든 미국의 법을 따르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순간이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따뜻함과 단호함이 어떻게 이렇게 공존하는지 저는 참 이 판사를 존경했습니다 하면서 분명한 것은 미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책임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그 당연한 그죠 해야 될 것들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들 미국에 대해서 많이 비판합니다 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미국이 뭐가 나쁘고 뭐가 또 잘못됐고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아직까지도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오려 할까요? 미국을 오려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좋은 나라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좋은 나라에서 살려면 우리는 마땅히 법을 지켜야 됨을 그 판사는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천국에 갈 거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의 시민이 되면 특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르는 뭐가 있어요? 책임과 순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책임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세 개 정도로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썰문 믿음의 순종으로 가능했던 성탄절이고 1번 하나님은 뭐가 있는 자들에게 명령을 주실까요? 한번 보세요 명 그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당연히 명령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6절 한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에 가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 저기 촌동네 한국으로 말하면 저 땅끝 해남 지역 제 친구 하나가 해남에서 왔는데요 대학생 때 얼마나 촌사람인지 정말 촌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서울 사람이었고 제 친구는 촌놈 그죠? 또 하나 친구 하나 있었는데 강진에서 왔어요 강진 강진도 엄청 촌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국 가서 보니까 완전히 제가 촌놈이 됐고 그 친구는 너무 멋있는 강남 사람 그죠? 강남 사람이 됐음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여러 가지로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갈릴리 나사렛은요 촌동네에요 정말 촌에서도 촌이고 어촌이에요 어촌 어촌에서 떨어진 아주 그런 촌동네에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27절 보세요 누구의 자손이요?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정확하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죠? 다윗의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그죠?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잠자리를 하기 전에 1년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한 이 천유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리아 그죠? 근데 이 천사가 그 얘기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28절에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찾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 보세요 은혜를 받고 평안할 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평안한 것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때 한 14 15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요? 그죠? 저희 할머님도 16에 시집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옛날 우리나라 그죠? 1900년대 우리 나중에 권사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 이제 시집을 갔잖아요 촌동네 마리아에게 왜 굳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순종할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어요 그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중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이제 뭐 노아도 그렇고 여러 아이들에게 대학 가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들려옵니다 어떤 고등학교의 아이는 아주 좋은 학교를 갔다 지금 이제 대학 막 발표라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그래서 어떤 좋은 학교를 발표했다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근데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하나 들은 소식도요 얼마 전에도 금요일 토요일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못 간대요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왜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지 아세요? 금요일밤이랑 토요일밤에 뭐랄까요?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하는데 주로 술도 엄청 마신다고 합니다 술을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 짝으로 놓고 먹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분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 오락한답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그래가지고 졸업을 이번에는 4년 안에 졸업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래요 우리 맨피스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제가 알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4년 만에 졸업을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8시 수업이 있으면 술이나 게임이나 그런 거 하면 8시 수업 못 가요 주일은 고사하고 많이 빼먹는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서 안타까워요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중요한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그죠? 내 중심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좋은 대학을 먼저 강요하는 것보다는 뭘 더 강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러한 믿음을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이 이해 한번 적어보세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30절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까 그죠? 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고 영원히 다스릴 거다 하니까 34절을 보세요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있으리까 아이를 날려면 남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처녀가 임태를 합니까? 성령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몸을 빌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는 걸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 처녀가 임신해서 임태를 합니까?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자체가 너무도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죠? 보세요 이게 간호군인 잔치예요 뭐라고 해요? 그대로 해라 주님께서 물을 뭘로 바꾸셨죠? 포도주로 바꾸실 때 명한 명령이에요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왕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다윗 왕을 택할 때 다윗 위에 일곱 형들이 있었어요 머리 하나가 더 크고 더 멋있어요 용맹해요 몸도 좋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택하셨을까요? 보잘것 없는 목동의 막내 아들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덕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외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립다 과부 기억하시죠? 기름 조금 있었어요 밀가루 조금 있고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엘리아 선지자가 먼저 그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죠? 그 다음에 풍성하게 늘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오기 시간 많이 걸리시죠? 남자들은 별로 안 걸려요 훅 다훅 다 가면 되니까 어때요? 여자분들은 저희 아내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준비하고 와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너무도 나의 바쁜 시간에 주일날 와서 하는 건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일주일을 더 잘 써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내 마음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도 잘 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것들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일날 오일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예배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일주일을 잘 쓰는 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보리떡 다섯 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를 작은 소년이 먼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남편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그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최근에 대학생들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 53%의 대학생이 여학생일까요? 남학생일까요? 여학생입니다 47%는 뭐예요? 그러면? 남학생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학생이랑 남학생이랑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학생이 똑똑합니다 이 동네에 여학생과 남학생들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도대체 여기는 남자애들이 쓸만한 애가 없다고 근데 여자애들은 정말 뛰어난 애들이 많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성별로 미국 사회는 점점 더 여학생들이 훨씬 더 똑똑해지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말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에요 남편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또 하나 여러분 여쭤볼게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도저히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하나섯자 열까지 하는 게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세요 명령이 쉬워요 어려워요 옆에 분은 한번 보세요 부부가 좋으셨으면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자녀들 우리 아이들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보다 엄마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아빠 엄마는 영어도 잘 못해 미국 컬쳐도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래요 너희들이 잘 되고 장수하려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왜 이런 법들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그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도운 사람을 돕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명령이에요 이해 안 돼도 따르시는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그죠? 이해 안 돼도 따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뭐함으로요? 순종함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38절 38절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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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다음에 천사가 떠나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I'm your servant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마음껏 당신의 말씀대로 수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 역사가 불과 14살 15살 되는 이 어린이 하지만 순종하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은요 제 설교 제목처럼 이 작은 순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큰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아니라 한 티네이저의 그죠? 작은 순종으로 조셉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정원한 여자가 자기랑 동친도 안 했는데 임신했어요 근데 이 사람 더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냥 아내를 대고하라 하니까 뭐래요 두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묵묵히 가서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데려와서 살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회적으로 처녀가 임신했는데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야 요셉아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네 아내가 임신했는데 넌 어떻게 그를 믿냐 수근수근 거리고 소문내고 하는데 요셉은 말이 없어요 묵묵하게 자기 아내를 끝까지 지켜준 거예요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문헌에 보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후에 이 마리아는 계속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별로 나오질 않아요 일찍 죽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로 하라고 하니까 두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네 아내가 임신했는데 네 아이는 아니지만 데려와서 살아라 끝까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보시나요 작은 요셉과 마리아의 손종으로 이 엄청난 인류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작은 손종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 내려놓으면 그게 손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찬양 처음에 한번 보세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 섬김이 있는 교회 가사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심이 주님 앞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뭐 여러가지 거리부터 시작해서 징글벨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러가지 곡들이 흘러나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시며 손종하고 그리고 소외된 특별히 이웃들 돌아보고 또 우리 대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묵상해보세요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을 정말 믿는지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허락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양형에 따라 우리가 소외된 자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몇 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하시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 이러한 귀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또한 주님 그토록 원하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